에스파 카리나와 배우 이재옥이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한 것으로 전해진 패션쇼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카리나와 이재옥은 지난 1월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인연을 맺은 후 커플로 발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두 사람은 패션쇼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상에는 이재옥과 카리나가 나란히 옆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재옥이 카리나를 연신 챙겨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재옥은 카리나에게 자리를 양보하는가 하며 매너손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이재옥 동네에서 만나며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리나와 이재옥이 인적 없는 주택과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공개됐네요. 현재 카리나 측은 배우 이재옥과의 열애설에 침묵을 지키는 상황인데요. 이재옥 측은 현재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보인 상태입니다. 확인 중이라는 이재옥 측과 침묵을 지키고 있는 카리나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이를 두고 현재 네티즌들은요, 두 사람 잘 어울린다며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기사까지 나는 게 안타깝다는 반응이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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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